변신을 이뤄낸 것 같고 멤버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지연이가 성인이 되면은 감춰왔던 섹시함을 대방출하겠다라는 맨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아 때가 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방출할 때가 왔다. 하영씨가 이제 프로미스 나인의 주입식 섹시를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하영씨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곡을 제일 잘 소화한 멤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아닐까 싶고요. 주입식 섹시? 주입식은 아니고 멤버들도 풀로버도 인정해 주진 않았긴 하지만 아니요. 인정했어요. 인정해요. 인정해요.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하영언니가 제일 섹시해요. 멤버분들은 인정하신 것 같고 우리 풀로버분들도 인정하십니까? 박수! 박수 안 치는 사람들 누구야? 방금 누가 인정되고 매우 만들었는데 방출하다는 제스처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소화를 했다? 아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 잭파트 때 이 부분이 있는데 오 난을 할 때 뭔가 되게 살짝 섹시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왜? 섹시로 밀고 있어요 여러분. 네. 조금 섹시하게 하려고 아 아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섹시한데... 연et회를 만들어서 네! 근데 이렇게, 주입식 섹시를? 아니에요 여러분, 섹시회를 이렇게 못... 성화영 성화영 섹시 나는 하영 알지 섹시? 액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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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섹시해 아 대박이네 너무 섹시해 서로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영씨? 저는 이십 28번 하연씨 준비해주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스 라인의 둘째 송하영입니다 저는 섹시하고요 요즘 섹시함을 조금 늘고 있어요 겨드랑이자랑 이게 내 겨드랑이다 아 섹시하다 그 수식은 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섹시 하영이에요 똑바로 앉아야 돼 예의 없게 하냐 우리가 또 섹시 답말이잖아요 한번 한번 느낌도 보여줍시다 마지막 주관식 문제 같지? 어때요? 어때요? 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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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제 생각입니다 오 섹시한 것만 보여주실 건가요? 저희 숨은 그리고 섹시함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개 숨은 셋 셋 넷 셋 셋 셋 셋 셋 엄마 미션 존재 gagner 백종 scientists 존재 angle 2 하고 두 팀 할 수 없는 거 섹시한 거고요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에요 언니! 언니 애기 가요? 아니요! 언니! 언니! entries! igh